안녕하세요 경북뉴스 조선입니다. 구미시가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미시 농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과 동호인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중, 고등학생부, 대학부, 일반부, 팀별 토너먼트 경기, 선수와 관중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염원 자유투 이벤트도 진행되며 화합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뉴스 조선이었습니다.